이런 자켓 어때? 좋아? 나 장난 아니야. 나 진짜야. 나 지금 장난 안 치는 거야. 그럼 내가 평소에 이런 자켓이 많이 없긴 해. 근데 다 어울릴 것 같아. 뭔가 신선하게 이런 자켓이랑 안에는 이렇게 갈까? 그럴까? 너 원피스? 응. 너 메인에 걸릴 것 같아. 이렇게 입으면. 금방 품절이 될 것 같아. 자신 있어요? 어. 이렇게 나타나면 안판될 것 같아. 그런가? 너 아까 자신 있어 했잖아. 왜? 자신 있어. 작년에 멤버들이랑 보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. 기억이 안 나지. 넌 취했잖아. 난 맞대. 컷 갖고 올까? 맛있어. 맛있어? 근데 확실한 거는 많이 웃었던 기억이. 맞아. 올해도 재밌게 보내고 싶어요. 잘 손잡아요. 네.